형민이 어디로 갈까? 나 아래 웬만하면 내가 아래로 근데 탱이 뭔지 아직 아직 우리 계속 했던 애들 근데 탱 뭐였어? 그에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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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 라이트 크로스트 그프 크로스트 넣어줄게 우리만 3스테기거든요 근데 얘들 뒷라인 각이 안보인다 뒷라인 앞라인 쳐도 돼 다시 넣어줄게 얘들 스택 꺼줄게 스택 껐다 얘네 힐러 신발 빠진거야 포로스트 신발 빠지고 나 지금 시감도 넣어놨다 고메 2 응 나 계속 뺄게 만화 따라잡고 탱크한테 땡길게 앞라인 나가 오케이 나 쥬디 아직 있어요 응 포메다 어 포메다 2 지금 두루미님 표게 나 머리 깔았어 오케이 나 좀 빼야된다 우리 리셋해야 돼 네 리셋 다음 비킬 찍고 가자 내가 아 뒤로 뺐다고 아이스 비킬 온다 나도 W 뒤로 좀 빠져야겠다 얘네 곰 찍는거 빠졌거든 이러면 납치 배드 나 스킬 쿨 좀 많이 길어요 나 스킬 쿨 좀 많이 길어요 뒤로 좀 계속 걷자 응 이렇게 스택 강할게요 네 나 이제 스킬 하지 못해 어깨 나 이제 다 돌았다 3 스택 어깨 지금 이제 보자 네 얘네 앞라인 스택 꺼놨어 얘네 극푸도 빠졌거든 나 뒷기 3초 극푸 신발 빠졌어요 힐러 극푸 신발 빠졌다 얘네 네 곰탱이 보죠 네 앤힐러 극푸 이제 온다 나 지금 피감 나 아직 머리 있어 나 탱커한테 화포 네 나 본다 네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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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프로스트 계속 마크 해줄게요 할만해 할만해 오케이 저게 3 스택 탱커한테 화포 응 나 끊겼고 나 피킬 있어 오케이 얘들 힐러 신발 빠진거에요 곰 피 안좋다 나 지금 치감 넣어놨어 곰에 치감 넣어놨어요 나 피 써줄게 오케이 가자 가자 나 3초 뒤에 피치할 수 있어 지속력 지속력 생각해 2초 곰에 화포 오케이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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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험하다 나 신발 빠진 얘들 앞라인 스택 퍼즈에 놨거든 아이고 이게 안 끌려고 나 피킬 아직 멀어 네 나 머리있다 나 5초 뒤에 먼저 가볼게 얘네도 피 없어 탱커 제네트가 다 빠졌다 4분간 다 빠졌다 2초 1초 각이 안나온다 어 나 스택 좀 받고 가야겠다 오케이 감아줄게 나 이제 스킬도 있어 머리도 있고 네 아니 나 왜 스킬 안나가 뭐야 엔터쳐 엔터 아니다 아니다 얘네 스택 퍼즈 해놨어 나 스택 써줄게 네 주디 켜줄게 드루미님 위에 루파 들어온다 나 아래로 빠지고 우리 아래로 빠지고 나 오케이 나 지금 치감 곰에 치감 넣었어요 곰 곰 피 없다 곰 곰 반강 넣었어 곰 신발 빠졌어 나 머리 있어 나 저거 먹었다 곰 지금 신발 없거든 피킬 5초야 얘네 블라이트 끝나면 블라이트까지 엮어서 가볼게요 블라이트 끝나면 지금 지금 위로 왼쪽 위로 왼쪽 위로 왼쪽 위로 힐러 힐러 왼쪽에 신발 빠졌다 고반떼자니 암라인 스택 퍼즈 해놨거든 얘들 암라인 상대 검정에 반피한 상대 검정에 반피한 네 그가 빠졌다 앤네 그가 빠졌어 고향한테 고향 줄게 들어가 나 지금 치감 치감 나 곰한테 2 박을게 곰한테 2 두루미는 준다 애들 주디 2초 1초 주디 위험해 주디 켜놨어 거기 머리 줄게 나이스 내가 자부 한번 퍼즐하면 될 것 같아 얘들 이제 많이 타고 왔거든 앞라인 보자 앞라인 오우 오우 나 레즈밍 그냥 오른쪽 프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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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3초 나 나 나 오른쪽으로 가자 팡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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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아 팡매 없다고 얘네 헬러도 엄청 기꺼워졌는데 프러스트 위에 프러스트 들어온다 프러스트 내가 계속 마크할게요 프러스트 그냥 때릴게 나 그냥 네 자부 퍼지 얘네 자부 빠질거다 프러스트한테 프러스트 노리자 프러스트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나 아래로 밀거에요 아래로 아래로 밀거에요 아래로 아 예스 로브 썼다 로브 썼다 힐러신발 빠졌어 얘네 나 머리 있어 나 줄이 있어요 나 줄이 있어요 이거 앞으로 좀 와서 좀 써줄 수 있는 얘네 지금 프러스트 생경이 없거든 나 좀 빠져있겠다 얘들로 딜 못 넣었거든요 이거 계속 할만한 우리 카이티카이티하고 구도 나쁘지 않아 암라니 때리면 다 없어 우리 딜 없어갖고 얘네 자부도 다시 돌았어요 나 머리 있다 필러 신발 빠졌고 나 피클 있어 필러 깔게 있나 없어요 없어 없어 일단 머리 깔아줄게 나 지금 치값 넣어놨어 얘네 피클도 털었다 이번에 일단 자부는 퍼지할게요 지금 가자 얘네 프러스트 받아 없어 풀었어 나 정버션 못 가 나 뒤로 와 너 왼쪽으로 돌아와 왼쪽 뚫어 아 왼쪽 갈게 나 신발 다 출발 됐어 자부 퍼지 한강 넣었다 프러스트 프러스트 개피다 우리 라인에 쥬디 뚜루미님 앞에 쥬디 나 3편 뒤에 치감도 돼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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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발 쓴다 프러스트 지금 패치 프러스트 신발 다 빠졌거든 시간빠지 프러스트 땡겼어 나 5초 뒤에는 되는데 얘네 자부 돌아서 안 된다 못 잡는다 이러면 또 걷자 나는 살피 있거든요 어떻게 8초야 네 나 앞라인 한번 밀어줄게 앞라인 한번 밀어줄게 내가 나 뒤로 뺄게 나 신발도 없고 머리 줄게 이렇게 쓸거야 네 나 스킬 쿨 좀 많이 길어요 듀디도 많이 길고 나 이제 신발 침은 없어 나 나 이제 스킬 좀 돌았어요 오른쪽으로 다시 뚫어야 돼 우리 루파 가버드 없어 루파 가버드 없다 이제 이제 오케이 루파 노릴게요 한번 오른쪽으로 뚫어봐 크로스 얘네 프러스트 신발 빠진거야 얘네 프러스트 신발 빠진거야 우리 쥬디 있으면 비트에서 쥬디 있잖아 쥬디? 쥬디 아니었어? 나 지금 고음 쪽에 치감 얘네 프러스트 비트 못 넣거든 프러스트 먼저 오케이 나 이거 퍼즈 할 수 있어 킬 퍼즈 자우 퍼즈 했어 자 오른쪽 쪽 갈게 오케이 오른쪽으로 가자 오케이 오른쪽으로 가자 어? 빼면서? 응 얘네 루파 신발 빠진거에요 13초에 자 쥬디는 길어요 오른쪽으로 계속 빠져야돼 물린다 앞라인 지원 한번 써줄게 아 네 나 프러스트를 막아줄게 내가 얘네 프러스트 막아놨거든 틸 딱히 없음 나 정 없어 오케이 이번에 딜 세게 막을 때까지 나 치감은 해낄게요 버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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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디 10초 왼쪽으로 다시 뚫어 왼쪽으로 다시 뚫어 왼쪽으로 간다 응 얘네 프러스트 킬 없어 쟤 빠졌다 그냥 스키 빠졌어 오케이 나 쥬디를 했어요 이제 나 지금 비감 쥬디를 따야돼 이거 힐러 다이브한다 얘들 나 저항 있어 아직 오케이 오케이 계속 해보자 해보자 힐러이 안 좋거든 얘네 얘네 프러스트를 킬 없어 나 쥬디 있어요 이제 나 쥬디 있어요 루파 빠졌어 13초 이제 프러스트로 인자다 나 지금 쥬디 나이스 프러스트 프러스트 오케이 오케이 프러스트 보자 나 치감 스킬 다 써봐 그냥 한 번에 오케이 핫바 빠졌어 프러스트 프러스트 지금 치감 지금 넣어놨어 한 번 다 치감까지 치감까지 치감도 넣었어 한 번 넣었어 얘네 클랭 로우 빠졌다 프러스트 스킬 아껴봐 이제 생존기 아껴봐 나 프러스트 퓨어 스택 퍼지 할거에요 퓨어 스택 퍼지 프러스트 나 본다 조심 가운데로 와봐 이제 오른쪽은 꺼야 돼 다 못 빠졌고 애들 용암 가까이 오니까 생존기 좀 아껴봐 룩밥 피 없어 룩밥 좀 피 이거 폼님 문다 폼님 문다 다시 왼쪽 꺾을게 오케이 오케이 나 3초 뒤에 막아줄 수 있는데 폼님은 빠졌거든 딱히 뒤로 받아야돼 이제 프러스트 내가 막아놨거든 네 나 머린 있다 근데 네 폼 탭 폼 탭 나 지금 지갑 나 지금 지갑 조심해봐 이거 올 뒤로 온다 아래로 빠지자 나이스 아래로? 나 트냐? 2초 1초 초커에 주디 켜줄게요 두루미님 쪽에 여기 두디 켤게 나 시간만에 뭘 써줄게 나 머리 빠졌다 여기 좋다 용암에서 초커든 나 레즈버컬 버틸 수 있어 나 주디는 이제 없다 생각해요 우리 위로 가자 용암 오른쪽으로 뚫어봐 오른쪽으로 뚫어봐 오른쪽으로 뚫어봐 오른쪽으로 걸어서 중간으로 가자 포러스트 죽나? 나 아직 살 수 있어 아 나이스 얘네 포러스트 신발 빠졌어 왼쪽으로 빠졌어 왼쪽으로 빠졌어 오케이 왼쪽으로 간대요 포러스트 내가 맞아볼게 나 왼쪽으로 빠졌어 먼저 나 정화 있어 응 나 주디는 길어요 야 얘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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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콩치킬 빠졌어요 콩치킬 빠졌어 나머지 내가 막아볼게 저어봐봐 나 이거 최선이야 더 못해줘 어 더 빠져 빠져 안 돼 안 돼? 오케이 꼭 찍는 거 있다 나 이제 5초 5초 이제 피켓 쓸게구만 아직 아직 이제 5초 4 3 괜찮죠? 2 주디 주디 루파 갑옷 없어 저거 오케이 루파 갑옷 없다 얘네 잡아빠지 얘네 잡아빠진 거야 치감도 넣었거든 플러스트한테 플러스트 개피다 플러스트 그냥 오른쪽 끝으로 흘려버릴게 플러스트 텐져 어 빗나갔다 아스턴 얘네 피피 빠진 거예요 이거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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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림 온다 내가 플러스트 막아볼게 그냥 세잔사 하실게 나 쟤가 빠질대 없는데 나 왼쪽 빠질게 네 플러스트 평타를 내가 빠질게 얘네 잡아빠졌다 나 따라온다 오케이 오케이 케어 해볼게요 얘네 그 후도 빠질거에요 나 피워줄게 도장님한테 얘네 플러스트 신발 빠졌고 나 머리 있어 크러스트 나 쥬디도 이제 곧 돌아요 크러스트 평타도 로봇 때려야 돼 지금 크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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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러 Franz 크러스트 이러고 eddar 플러 condu 크리나 크 처음엔 vom 오빛 괜찮아 얘들 망했어 얘들이 용압이다 용압 나 피키를 10초야 나 지금 괜찮은데? 지금? 나 주디 5초 3초 나 피키를 5초 힐러는 오래 힐러는 NIJ 오케이 힐러 힐러 쟤네도 빡세다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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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 피키를 끊었다 나 혼자 끊었어 나 지금 지갑 넣었어요 피 혼자 끊었어 얘네 플러스도 개피거든? 플러스도? 플러스 묶을게 플러스도 오른쪽으로 밀어버릴게 밀어버릴게 이렇게 플러스 신발 빠졌어 플러스 신발 빠진거야 저번 야 F F F 루파 루파랑 프로스트 루파랑 프로스트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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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1권 루파 탔어 루파 탔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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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겼어 가운데로 와 가운데 가운데로 와 가운데로 나우까지 해놨어 나 지금 이제 밀 거야 밖으로 밀면 돼 밖으로 밀면 돼 나 저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섰어 3초, 2초 1초 1초 공, 공 오케이 오케이 더블로 거울줄게 til으로 갈갔어 버텨 나 정없어 힐러 힐러, cn이 힐러에요,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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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이겼다 끝났어